2016년 3월 2일에 3,90반으로 3,90반에 아이들이 2K가들고 있습니다. 아멘 아멘 치틀이 안 좋았나 물어 봐 아빠 물어봐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집에 토리가 똘이가 이제 처음 온 날입니다 2020년 10월 며칠이죠? 3월 17일 어 나 어때? 느낌이? 나 어때? 느낌이? 자, 늦게 올 때 허니끝을 통하시다가 호들림캠풍의 강아지입니다 지민하고 하나뿐 너무 안타깝다 지금 가고 싶어 치즈의 상자 나의 공기 치즈의 상자 치즈의 상자 치즈의 상자 치즈의 상자 치즈의 상자 치즈의 상자 우리집 잘 어울린다 우리집이 잘 어울린다 이리 봐 이리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